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꽉 막힌 사람인 걸 깨달은 사람이 또 한 명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도 아닌 삼자대면으로 식사도 아닌 제로콜라로 그것도 집무실도 아닌 어디 골반 같은 데서 대통령을 만났죠. 뭐라고 말하고 무슨 답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나 폼 잡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면담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휙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 뜻대로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보이는 한동훈 대표도 아둔한 구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겪어왔고 총회를 받았는데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몰랐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일본지 출발합니다. 네 가을비가 촉촉하게 오십니다. 하영민님께서 부산에 사시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정어련님들 앵커님 패널님들 PD님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부산은 비가 오는 하루네요. 부산도 비가 오나 봅니다. 부산이 돼 있는 표현을 따르자면 부산 지금 허리고 비가 옵니까? 네 부산이 돼 있고 부산은 허립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제 광주도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한국시리즈 1차전 하다가 경기가 중단이 됐죠. 그래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오늘 또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러면 두 번 하는 건데 한국시리즈도 이런 일이 처음이죠. 한국시리즈 끝나면 특별한 분 한번 모셔서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아주 해설을 맛깔지게 찰지게 잘하는 이순철 해설이원 모셔 가지고 올해 프로야구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와주신다고 했어요. 이경희님 좋아요를 대신 눌러줄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내가 눌러줄 수 있는데 좋아요는 필수 좋은 일 생깁니다. 아셨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요즘에 많이 눌러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일번지 오늘 함께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빈자리 보여주세요. 안징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안징글 소장님 제가 여러분께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지각쟁이에요. 맨달 늦죠? 그런데 항상 방송 30초 전에는 샥골이 나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좀 늦는 모양이 있다 오면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징글 소장님 그래도 귀인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예쁘게 봐줍시다. 자 어저께 한동훈 윤석열 만났는데 참 그렇죠. 그렇게 여당 대표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만나자 그러면 언제든지 만나야죠. 대통령이 여당 대표. 그런데 그거를 한 달이 넘도록 뭉개다가 그래 한번 보자. 무슨 얘기할래? 그런데 시간을 오찬도 아니고 만찬도 아니고 오후 4시 30분. 이야 그거를 참 차라리 그럼 가지 말지. 그런데 그것도 20분 늦게 와요. 한동훈 대표는 4시 15분쯤 도착했다고 합니다. 30분의 약속이니까 좀 일찍 가서 대통령 기다리는 거 예의죠. 그러면 4시 반은 맞춰줘야죠. 그런데 뭐 외교 일정이 있다고 20분 기다리게 해요. 지난번에 사천화재 현장에서 벌벌벌 눈 맞으면서 귀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때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좀 궁지에 몰린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 한동훈 뒤끝 있어요. 꽤 있어요.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난 장소를 보니까 처음 보는 장소예요. 접견실도 있고 집무실 옆에 회의실도 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만났던 장소도 있는데 이건 뭐 처음이야. 완전히 무슨 골반 같은데 나무 테이프를 하나 딱 있어요. 뭐요 둘이 거기서 가위바위보 하자는 건가. 잠깐 왔다가 가. 그리고 사진을 딱 봤더니 딱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말해봐. 뭐 뭔데. 뭐 뭐. 완전히 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간 좀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설명도 없어요. 뭐를 했죠. 어쨌다. 저쨌다.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이렇게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한 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궁금하죠. 한동훈 대표 표정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서 얼굴을 못 봤다고. 참말로 거기에 또 그렇게 독대를 하자고 그랬는데 정진석 실장이 딱 끼어 있었죠. 아휴 그렇게들 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그 이슈부터 다뤄볼까요. 파인그라스 혈투. 파인그라스가 대통령실 앞에 있는 잔디밭인가 봐요. 저는 저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영어를 얼마나 내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좋아해. 그런데요. 일반 사람들 영어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영어 잘 배웠으면 잘 써먹으면 좋죠. 그런데 대통령이잖아요.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한글 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계시잖아요. 노벨 문학상까지 탔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데 영어가 쓰여 있으면 저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어때. 이래야 될 사람이. 파인그라스? 술집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술맛 땡기나?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기분 나빴던 건 그거예요. 책상 앞에 미국 대통령 트루만 더 벅스탑스 이어 그거 놔둔 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뭐 미국 총독인가? 남의 나라 대통령이 썼던 걸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그런 정신 자세 그런 정신 머리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아무튼 파인그라스가 됐든 파인애플이 됐든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아참 안진글 소장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이 겁나게 기다렸으니까 안진글 소장님 언제 오냐고 보고 싶어서 죽겠다고 빨리 사과하세요. 네. 방송 듣고 댓글 달고 어제 슈퍼챗 오늘도 슈퍼챗 이틀용색 슈퍼챗으로 함께하고 있는 안진글입니다. 다시는 듣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슈퍼챗으로 용서를 구합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슈퍼챗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좋아하세요. 그래요. 예 안진글 소장님 귀인 있잖아요. 우리 예쁘게 봐줍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지 아시죠? 네. 자 우리 김성암 평론가님부터 한동훈 대표 어저께 밤에 끝나고 저녁이죠.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안 하고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근데 오늘 오전에도 지금 일정을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와. 뭐 왜 그래요? 상처받았겠죠 마음에. 아유 짠해라. 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의제도 없는 상황이었고 만나는 장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식당이었어요. 그 테이블이 있는 게. 어디 대통실 바깥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식당이에요? 밥도 안 먹으면서 왜 식당을 해? 그런데 테이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테이블이에요. 아니 그 좋은 테이블 대상 앞두고 왜 저기서 앉아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거는 학교로 따지면 학생들 잘못했을 때 선생이 어디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방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표정 좀 봐봐. 표정 표정. 딱 저 쟤러보면서 뭐야 뭐 이야기해봐. 이 새끼 많이 컸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거 만약에 기자가 찍었다고 하면 아주 우연히 저런 장면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를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찍었다는 거는 아까 서천 화재 현장 갔을 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서열을 정하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대통령 막 오돌오돌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다가 딱 만나자마자 90도 폴더 인사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한동훈은 넌 역시 지금도 내 부하야. 어디 감히 까먹어 나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서열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식의 어떤 인식으로 하자면 까불어가지고 나한테 몇 대 요구를 하니 어쩌니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거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너 내 앞에 와봐. 너 이런 굴욕이야. 너는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어디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라는 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고 어제 제가 사실은 박정화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자리 그때 생방으로 있었는데요. 그걸 지켜보면서 사실 다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어제 그냥 애초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혼자서 얘기하다가 한동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딱 한 번 발언기 얻은 게 전부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러다 그냥 간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때 그냥 확 욕먹고 난 다음에 마음 확 상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고 오늘 안 나왔고 이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강화도에서 무슨 행사가 잡혀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올까요 전 의원 원장님. 오늘 일정은 나온다고. 오늘 오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어제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답정러 윤석열 겁쟁이 한동훈의 만남입니다. 대통령실이 또 다르게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팔을 이렇게 부르고 열별을 토하면 한동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 사진을 고를 거 아닙니까. 상당히 찍어서 이미 대통령의 의중이 다 반영된 거고 전사지 말고 팔을 쩍 벌리고 있으면 한동훈은 조용히 듣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3대 요구를 다 거절했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나와서 한 얘기 보면 한동훈의 얘기는 아예 먹히지 않았다는 거고 특검에 대해서도 면망만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대통령과 만나서 제로콜라만 얻어먹고 왔다. 지난번에는 고기 반찬만 얻어먹더니 그리고 저는 저 빨간 파일을 보면서 한동훈은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나왔다고 박정환 비서실장이 그런 취지로 언급을 했던데 아닙니다.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그래도 이 빨간 파일 안에 다 적어서 놓고 왔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통령실이 얼마나 한동훈 대표를 무시하냐 추경원 원내대표를 따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만찬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원 원내대표 오늘 기자응답 질의 보니까 만찬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험적인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거 김건희 특검법 하지 말라고 추경원 원내대표 따로 불러가지고 별도의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겁쟁이다라는 게 이번 회담에서 극명에 들어온 거고 한동훈이 얻은 소득은 제로콜라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원래 배석하려면 윤석열 옆에 정진석이 앉아야 되는데 배석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옆에 앉지 않았고 앞에서 훈계하고 옆에서 정진석이 앉아왔고 사진 한 번만 더 띄워봐주세요. 아 앉은 걸 소장님 얼굴은 그렇게 날카롭게 안 생겼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지 배석자인데 지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혼내고 옆에서 정진석이가 견제하고 저 정진석 실장 아이디어였다.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이 까불면 옆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어헤! 그만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윤석열 교장 정진석 담임 한동훈 학생 그렇죠. 이것밖에 못해 지금 이거네요. 담임 또는 학생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실장 학생주임 학생주임 제일 무섭잖아요. 잡으러 다는 영화관 같은 데 잡으러 오시고 그게 그런 것이고 저는 한동훈이 일정을 취소하고 왔을 때 윤석열이 그냥 경로만 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이 자리까지 누구 때문에 올라왔어? 너 중앙지검 3차장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다 그거 김건희 대통령 아이디어 했어. 인마 너 근데 네가 지금 김건희를 쳐? 너 김건희랑 너랑 둘이 주고받은 그 카톡들 한번 공개해봐? 이렇게 협박이라든지 너 그럴 거면 그만둬 뭐 이런 권위를 받았거나 이런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소득이 없을 것은 누구나 예상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런 거리를 듣고 대통령께서 경청해 줬다 정도 브리핑을 할 수 있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브리핑을 취소하고 일정과 취소했다. 그냥 경로나 불소용이 아니라 윤석열은 또 상당히 모욕적인 어떤 언사를 당하지 않았을까 위협적인 언사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해봅니다. 지금 앵커님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 대표 측에서 사전에 원탁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줬댑니다. 보통 이제 원탁은 동등한 의미로 대화를 한다는 의미이고 이거는 이제 수직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거절당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대통령실은 한동훈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걸 이제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제 지금 혼나는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팔딱 해가지고 한동훈 앞에 놓고 사진 좀 계속 띄워봐주세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뒤늦게 하루 뒤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어제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제가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개를 한 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여사 특검법 강의인과 관련해서 무도하고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준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한 대표가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는 게 힘들어진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의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겁이 났겠죠. 어제 추경원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 따로 불러가지고 만났어요. 의원들을 단속한 거예요. 대통령이 분위기 안 좋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들은 제발 좀 흔들리지 말아달라. 아마 그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종의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 가고 나니까 추경원을 따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게 뭘 불러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동훈이 앞으로 배신할 거야.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나랑 이제 따로 갈 거거든. 추경원 너가 확실하게 당 붙잡아.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크고 김건휘 여사 말이 딱 맞습니다. 덩치는 크고 쫄보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오늘 그 사진 한번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여주신 사진 중에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앉아 있는데 옆에 경호원인가 보이는 서 있는 사람 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이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행사를 원래 대통령 풀 기자단에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기자들 접근을 안 시키고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골라서 주면 그거 그냥 쓰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찍었는데 대개 이제 사진을 한 요즘엔 필름값도 안 드니까 수백 장 찍어요. 거기서 몇 장 골라가지고 기자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너네들 알아서 써.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동훈이를 흘끼 쳐다보는 저 사진을 굳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지금 삼자대면이니까 정진석은 이쪽에서 가려서 안 보인다고 쳐요. 정진석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실에서 왜 저 사진을 골랐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비서인지 경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도 한동훈을 노려다보고 있고 저자도 한동훈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말뿅서를 달아볼까요. 자식 까불고 있어. 너 여기서 까불면 걸어서 못 나가. 너 지금 다 그 표정 아닙니까. 이게 벽이 하얘서 그렇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룸스런 분위기면 완전 저거는 뭐 저기 아닙니까. 지금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 저걸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골라서 기자들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풍선 한번 달아보세요. 재내연 원장님. 저 끝에 남자 있는 저 a씨. 지금 a씨라고 합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말풍선을 달면 좋겠어요. 저 저기 서 있는 사람은 그냥 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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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둬 이거고. 한성윤을 파일 손을 달달달달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파일 파일. 이러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김건희로 언급해 콜라나 마셔. 이런 것 같습니다. 얌전한데. 안지걸 소장은. 저는 암튼한 너무 기괴한 사진이죠. 그래도 제 여당 대표가 와서 면담을 하는데 보통은 옛날 대통령 같던 수첩이라도 들고 나옵니다. 네 뭐 네 말은 메모할 필요도. 옆에 정진석 보세요. 저 사진도 웃기잖아요. 스마트폰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잠깐 너 진짜 네가 하도 보자고 그러고 언론에서 지금 비화가 됐으니까 독대도 아니고 면담인데 면담장도 아주 예전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중이면 학생 혼내는 그런 대로 불러다가 그리고 매우 중요하지 않은 면담이다 면담은 하찮은 면담이어서 직원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직원 이런 거 아니야. 어디 감히 우리 대통령한테 찾아왔고 이 새끼가 너 너는 마 내 급도 안 돼. 너 원래 한 급도 아니었잖아. 그러네 순서도 두 번째네. 여사가 인마 너 다이까지 키워줬는데 어디서 변망도 가게. 딱 째려보면서. 얼른 끝내. 얼른 끝내. 얼른 끝내. 얼른 끝내. 대표도 그만두든지. 뭐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안글 소장이 연기를 진짜. 영화 배우인데. 배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배우를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김수관 백론가님 모르세요? 까매 형 출연하는 거 말고 진짜 배우 했어요? 어이쿠 참나. 연말에 조정래 감독님의 초혼에 악덕 경찰서장 나오는데. 초혼에 경찰서장으로 나오세요. 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다 했어. 씩스러워서 말 못했어요. 김수관 백론가님 근데 경찰서장인 걸 알고 보세요. 모르고 보면 아파트 경비로 보여. 경비원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맞습니다. 경비원님들도 폼나는 분은 경찰서장님처럼 보이는데. 안징글 소장님은 경찰서장 옷을 입어도 경비원처럼 보이긴 해요. 제가 왜 말을 끊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바꾼 전에 경호원이든 누구든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백론계 정치일보인지에 왜 날 갖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상상해보면 이런 게 나오는 건데요. 야외정원을 갔잖아요. 야외정원 갔을 때 일종의 7관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있었어요. 일부러 거기 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보수신문에서도. 근데 사진을 일부러 그 사진을 옆에다 실었어요. 뭐 들고. 제일 간신 중에 간신이라고 지목되고 김건희 여사가 제일 이뻐한다는 사람이 이기정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욕 주는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이기정 비서관이 쓰리파 사건 난 뒤로 비서관으로 영전했어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비서관 아니었는데 홍보 기획 쪽인가 아마 그랬어요. 홍보 수석실에 있다가 그때도 사실은 김건희 회사가 이뻐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쓰리파하고 한번 싸운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의전비서관 갔죠. 그리고 자리 옮겼어요. 근데 저게 그냥 제가 보니까 군의 식당 같은데요. 대통령실 식당이거든요. 긴 식당 그냥 밥 먹는 테이블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 사진 기자가 아니죠. 사진사죠 그냥.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쫙 찍는데요. 윤 대통령이 하필이면 한동훈 앞에 이렇게 딱 켜가지고 너 내 앞에서 감히 이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진밖에 고를 사진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기에 말풍선 좀 달아주세요. 제가 말풍선 릴레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영님 tv께서 맨 처음에 했으셨어요. 역시 저도 말풍선 달아본다면 잘들 놀고 있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보수영님 tv님께서는 지금 저자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생각이 좀 바뀐 사람인 거죠. 두 사람을 찾아보면서 잘들 놀고 있네라고 했다면 또 한 번 여러분들 저는 좀 안 좋게 봤는데 보수영님은 좋게 보셨는가 봐요. 지금 동시 접속 2만 1,000명을 넘었는데 여러분 좋아요가 6.854명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그 경호원 불러요. 존말할 때 눌러주세요. 이경혜님 얘기했잖아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눌러주시고요. 이상부님 안진걸 소장 오늘 늦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진걸 소장을 예뻐하신다고 안진걸 소장님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한 번 운 좀 떼어보세요. 아유 쑥스럽지만 안제나서나 국민은 당신 생각 안제나서나 당신은 국민 생각뿐인 안진걸 소장님 진 진정 당신은 국민의 대변자 걸 걸출한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아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 윤석열 정권 끝장내는데 온몸 바치겠습니다. 나 방송 안 할래.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거 한 번도 못 받아 봤네. 앵커님은 그 유명한 명태균 씨가 존경한다는 장안이 좀 화제가 되어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막 끌고 들어가지 말아보세요. 방송에 출연한다면 백운기 TV에 출연할 것 같다. 그런데 mbn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 최초로 한 번 명태균 씨 한 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자 여러분 말풍선 한 번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딱하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찬스예요. 이런 자리가. 왜? 지금 국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나름 십자가를 치는 모양새로 내가 그래도 여당 대표니까 민심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대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개무시를 했어요. 그래도 말이라도 한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민심을 좀 더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 말도 못해요. 그 세 가지 요구한 거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가서 또 그걸 읊은 거예요. 뭐하러 만나. 그냥 편지 써서 보내지 아니면 문자 하든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김건희 대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세신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어제는 아무런 답도 안 했다가 오늘 입장을 내놓았는데 김건희 관련 부분은 아예 얘기도 안 해요. 딱 하나 입장 나온 게 인적 세신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이 그 입장을 내놨대요.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전혜원 원장님. 뭐.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김 여사 활동 자제를 권위했더니 이미 지쳐있고 의혹을 잃었다. 이 정도면 노벨 공처가상 노벨상 하나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특검 얘기 꺼내기만 해봐. 이 말이고 인적 세신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구체로 얘기해봐. 가져와봐. 이런 거라는 거죠. 대통령실 반응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금 한 통로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임 대통령이 또 불러서 갔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건희 특검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이 말인 것 같고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이 얘기를 전달하는 것 같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어제 휴대전화 만지는 거 공개가 됐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게 다 녹음을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빠 똑바로 말해 라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을 다 거절했고 아예 들어줄 의사랍도 없다. 이게 지금 오늘 보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있는 사람을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적 쇄신을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그러면은 알아서 해야지 누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의부를 판단하겠다. 아까 딱 모여있는 자리가 제가 자꾸 학교 어떤 훈육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교장 앉아있고 담임 앉아있고 학생 있고 학생이 보다 보다 못해서 어? 그 저기를 민원을 넣은 거예요. 요즘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고충처리 뭐 그런 거고 부대에서는 마음의 소리라고 하던가? 뭐 그렇죠. 백피디님 마음의 소리라고 그러나요? 네. 마음의 소리. 소원수리도 있고 소원수리도 있고 뭐 마음의 소리 뭐 이런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 이런 거를 이제 써가지고 해요. 교장선생님 요즘에 교실 분위기가 너무나 험악합니다. 심지어 아침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학생들을 취업하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애는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개 데리고 산책하고 막 그랬다가 경원들한테 삥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교장이 야 그 애 불러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 대고 누구 누구야 말을 해봐. 다 알면서 거기서 일루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이런 형국이에요. 누가 그랬어? 이야기해봐. 그러면 대통령실 인적 세신 지금 지난번에 뭐 칠간신 나오고 십상신 나오고 대통령실 아니 그러면 저기한테 김대남이한테 말하라고는 되지. 김대남이 이야기했잖아요. 십상신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어제 우리 백웅이 TV에서도 간신 이야기 나왔는데 간신 간별사 정진석이 최고 간신으로 꼽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김태현아 언론에서 다 지적하는데 우리 슈퍼챗도 쐈지 않습니까. 지금 이틀 연속 슈퍼챗입니다. 내일 또 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써보겠습니다. 기록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예께요. 아 근데 그 얼마나 이게 워딩을 마사지를 해서 밝힌 거겠어요.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실은 어제 그 흔한 서면 브리핑 하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 발언을 최대한 감정 다 덜어내고 마사지하고 밝힌 게 요정도 수준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내일이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고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대활동 안 할 거야. 앞으로 얘기하지 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무슨 의역규명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명태균 얘기 제가 해드려도 되나요. 네. 정말 재미있는 발언이 하나가 있어요. 대통령 얘기를 고위관계자가 지금 전한 거거든요.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 이후 중간에 명씨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관계 단절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달래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계속 명태균하고 카톡이든 뭐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쓱 하고 흘리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이나 대통령 반응을 봐도요. 김건희 여사는 뭔가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얘기 끊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중화일보 정치부장이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칼럼에 뭐라고 썼느냐면요.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가 굳은 일을 도맡았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거에는 돈이 들고 음질 일도 있기 마련인데 그걸 김 여사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됐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나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 이런 것을 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그룹의 대선 승리의 숨은 1등 공시는 내 와이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자기는 뭔가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안에 그게 숨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곧 대통령을 건드리는 일이 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으로 내몰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풍선 제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선작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그 사진 한번 깔아주세요. 그래야 그 A씨 나오는 걸로요. 그래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웅 선생님 윤석열 말풍선부터요. 눈 깔아 한동훈 아 뚜껑 열리네 경호원 건희한테 일러야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별로였어요? 그러면 정어리 절찬이 모집중님 윤석열 일단 말해봐 한동훈 김건 점점점 정진석 이거 왜 이래? A씨 정어리 TV 존댓구알 정어리 절찬이 모집중님 아주 좋습니다. 한 분만 더 갈까요? 유어 네이버님 윤 아야 내가 어찌하쓰겠냐 한 좋게 좋게 가자 그거죠 형님 경호원 동훈아 앵간히 해라 그거라고 이거 반응이 조금 별론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 분 당선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 저를 눈물 나게 합니다. 제가 안진글 소장 너무 좋은 글기상부님이 보내줘서 약간 삐쳤더니 백운기 것도 올라와요? 인진글 소장님 제가 운을 떼고 있습니다. 세 개나 왔어요 이런 게 끼어봐주세요. 백 백운기 오빠는 운 운명처럼 나에게 왔다. 기 기운 나게 하는 나의 비타민 오 너무 좋습니다. 정어리 절차님 오집중님 좀 기분 좋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있으십니다. 주블리님 주블리님 주블리님도 삼행시 안진글 소장님 백 백전 백승 백운기 운 운빨이 아니다. 기 기술도 전술도 압도적이다. 백만 정어리 이끌고 꼭 이 정권을 무너뜨리자. 한 번만 더 정필성님은 전혜연 원장님이 한 번 불러주세요. 아 운을 끼어드리는 거죠? 네. 백운기로 백 백번만 번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얼굴 아 운 정말 심쿵이네 운수 대통할 관상을 지녔습니다. 기 기 라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 라니까 아 재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 삼행시에는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들은 삼행시 중에 최고로 꼽는 게 황선홍이었다니까요. 네? 황선홍이요? 황선홍 옛날에 선수 때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선홍 이름으로 자기가 삼행시를 해보겠대. 그러니까 한 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운을 뗐어요. 김성환 평론가가 황선홍 선수라고 하고 자 한 번 이름 석자로 했으니까 제가 운을 뼈볼까요? 황 황금의 발 선 선수들의 희망 홍 홍명보 파이팅 황선홍 선수 황선홍 선수 앞에 놔두고 너무 재밌네요. 어저께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서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박정하 비서실장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기자들이 표정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그거 한 번 들어봅시다. 여행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용산소 적극 공감을 한 건가요? 똑같은 제가 대통령 말씀을 옮기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황 대표께서 해동을 마치고 81분 동안 대화 나누신 다음에 나와서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그래도 좀 부담이 있는 얼굴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져서 확인을 못해버렸다 고라우 예 참 우체스까 비서실장이 저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배석하지는 않았지만 나온 것 그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한 대표를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대표를 집으로 쌩하고 가버리고 자기는 국회로 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 얘기했는지는 대통령 발언은 그냥 대통령 시라 알아서 얘기하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대표도 엄청나게 격앙돼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당을 쪼개든 아니면 진짜 탈당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단계로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마지막 굉장히 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더 이상 아마 한동훈 윤석열의 관계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내용이 없다더라도 해명을 하더라도 좀 성의 있게 하죠. 저를 대놓고 생방에서 저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박정아도 속으로 아마 윤석열 욕을 엄청 할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이런 탄핵시켜볼까 속으로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한 수모를 당한 거거든요. 준비 과정에서부터 뭐 면담 독대도 아니고 면담이라는 말로 완전히 격화시키고 정말 비섬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만들고 십상시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특검 통과시켜버려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하나만 제가 짚을게요. 탈당 얘기를 하셔서 지금 여론조사 취의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몇 퍼센트고 국민의힘이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한 세트면 우리도 망한다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통과되면 어느 지점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는 얘기는 정말 내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미 지표가 다 드러나 있다 좀 이렇게 판단될 요소도 있습니다. 정하 실장하고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같이 박정하 실장은 저렇게 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박정하 실장이 답변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박정하가 저도 이제 패널로 만나봤잖아요. 재치 있어요. 그 표정을 물어보는데 어두워서 못 봤다. 이런 그 답변들 대변인을 해봐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아주 근사한 표현이었어요. 기자들한테. 그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콩이맘님 차마 옥상으로 부를 수 없으니 골방으로 부른 거겠죠. 옥상으로 슈퍼채트 보내셨네요. 네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같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나도 못 건드는데 거니 건들면 너 그나마 대표도 못해 봤잖아 준석이를 비롯해서 조심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콩이맘님 좀 센데요 무서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상황이 좀 궁금해집니다. 어제 국정감사 관심을 많이 모았지요. 강혜경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것도 등장할 겁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왔나요?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지글 소장님 이제 거래 의혹이 이제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수주를 받고 했는지 그냥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야죠. 받으러 갔는데 돈을 안 받고 그냥 와. 근데 딜을 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 그 표를 봤거든요. MBC에도 공개되어 있는 거기에는 뭐 지금은 3억 6천인데 그 표에는 어쨌든 3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공표도 했고요. 머니투데이는 정말 해명해야 됩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여론조사를 수십 번 보도했던데 머니투데이는 짜고 한 건지 윤석열을 띄우려고 그 조사들이 다 윤석열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은 조사들인데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복덩이죠. 홍준표를 막 이기는 거 나오고 완전히 막 밴드 의견한 거 발생하고 그게 언론까지 공표가 되고 물론 이제 공표형도 있고 미공표형도 있고 미공표형까지도 윤석열이 다 보고를 했다는데 미공표형이 다 하더라도 당 관계자에게 다운드라이드 수시로 전달이 되면 그게 여론을 지지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3억 7천 달라고 했더니 돈 대신에 돈은 못 줘 돈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건 흔적이 남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그럼 김영선 공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동안 좀 뭐 의혹이다 또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했는데 그런데 어제 강혜경 씨가 정말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작아지고 또 국회에서는 위증을 하면 처벌도 받는 곳인데 또 언론도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가 공천 줬다.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 불법적으로 3억 7천 안 주고 개입했다. 이것은 뇌물을 받고 공천해 준 겁니다. 이건 지금 수사하면 당장 구속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범죄 증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해 봅니다. 저는 어제 강혜경 씨 증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강혜경 씨가 지금 저 자리에 있을까 원래 그 명태규 씨랑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김영선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도와주고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세비도 반띵하고 내 사람도 갖다가 심고 회계 책임까지 맡겠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그 조그만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까지는 사실 이제 그냥 일반 직장인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보는 것 이런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국회에 들어와서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다 생각하고 나 이제부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짓거리를 보다 보니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일반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막 하면 그거야 그 회사 하나 망하고 사장 잘못해서 교도소 가면 그만이지만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온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밝혀야 되겠구나. 대통령부터 이렇게 다 썩어 있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회 보좌관이 아니라 국회 옆을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국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런지 간에 그 안에서 일하는 보좌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현실 자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혜경 씨가 폭로를 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 오케이 가족도 있고 내가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으나 국민들 앞에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정권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국감장 증인으로까지 나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혜원 원장님 어떤 결의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강혜경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중 앞에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히 입에도 못 올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정확히 말했죠.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적고 라고 정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어떻게 보면 이 강혜경 씨의 결기가 정말 웬만한 정치인 못지않다. 그리고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본인 나름대로 걱정과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정말 이런 정치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정치인이 통치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강혜경 씨로 추정되는 이물의 페이스북을 한번 봤거든요. 과거에 김영선 의원의 활동을 본인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드러낸 바가 있어요. 뭔가 좋은 활동을 하는 듯한 그러나 그 이후에는 태도가 바뀌어서 국민 앞에 다 밝히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 걸고 이런 정치인 한번 끝장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 그런 심장으로 국회에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단위인님께서요. 강혜경 씨 정말 대단했어요. 의지도 강하고 여전사 같으면서도 한편 안쓰러웠고 울화도 치밀고 보는 동안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꼭 그랬습니다. 단위인님 심정이 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녹취까지 국회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대기한테 야단 얼마나 막 곤자로 당신 국회의원 누가 추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이 그거 하라고 줬는데 김영선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김영선한테 당신 공청 왜 받았어 윤상현이가 경쾌해보는데 정권 참신한 거 내야지 너희는 정신이 있나 없나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 대통령 전화한 거 안 와 사무하고 전화해 봐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어 윤상현 끝났어 함성득 교수 얘기가 나옵니다 김석환 평론가님 함성득 교수가 지난번에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만날 때 중간에 다리를 놔줬다고 얘기하는 인물이잖아요 함성득 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사실 대선 캠프 결합하면서 굉장히 더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아파트 산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같은 아파트 살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대통령하고 함성득 이런 인물들을 명시가 접촉을 하고 함성득 교수가 김근희 여사고나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영선 공천이나 이런 걸 받아올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함성득 원장을 통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이 얘기는 딸 얘기인가요? 그 딸 사진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우리가 소개는 안 했어요 그 어린 딸 방금 그게 딸인 줄 알았으면 이름도 우리가 좀 삐 처리를 했을 텐데 워낙 그런데 많이 나온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명태균 씨가 저렇게 막 다 얘기한 것이 하나 둘 드러납니다 어제 MBN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공적 대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적인 부분인데 더 많다 지금 사실 본인 심리를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두렵겠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제 칸을 뽑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굽니까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워낙 지금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함부로 못하고 있지만 맘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지요 몇 천 장 가지고 있다 거기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카드도 있다 공적 대화 이게 알려지면 너네들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엄포를 오면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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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죽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인 거 제가 압니다 명태균 씨 그 심정 이해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도를 가는 겁니다 올바로 가면 당신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여기에서 비겁한 길을 가면 당신도 죽고 나라도 죽습니다 명태균 씨 제가 한번 나오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마음을 못 정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오시면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정도를 가세요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MBN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잘못했으면 죄를 받고 그 검찰 수사나 여러 가지는 내가 감당하겠으니 텔레그램도 본 적도 없고 다 이거 가짜다 빨리 조사해달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세우스를 계속 친 거예요 경선이 이제 만났어요 본소리도 계속 만났고요 당선인 신문에서도 계속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를요 네 대통령도 만났고요 거짓말인지 실제 그렇게 오다가 내려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공적 대화를 공개할까 그러면 기억이 나겠죠 공적 대화를 공개하겠다 그러면 기억나겠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SOS도 쳤다 그러고 내가 계속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거짓말하고 궁제 물면 이제 사적 대화라고 또 우겼으니까 공적 대화까지 공개해버렸다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대단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해빨을 하는 거죠 근데도 대통령 씨는 명태균이를 절대 못 칠 겁니다 그 카톡 하나 공개했는데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카톡 뿐만 아니라 녹취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계속 저렇게 안 해볼 게 아니라 지금 명태균 씨 이대로 가면 구속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구속을 표하기 있어도 자기가 공익제보좌 위치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해야죠 그러면 그 카톡 하나로도 굉장한 팜을 일으켰는데 정말 공적으로 자기가 개입하고 윤석열 김건희 역을 수용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부탁했다 이게 일종의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최순실 아닙니까 최순실 지금 저 사람이 그걸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 용서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명태균 씨가 떠밀려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실을 공개하면요 그 진실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지금 공개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 여론화 한 차례에 걸쳐서 한 여론회사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그 비용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일부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걸 또 대신 갖고 이게 결국은 선관위의 덜미가 잡힌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SOS를 김건희 의원사한테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내 명태균 씨 생각은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빚을 지거나 아니면 돈을 필요로 한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것 자체 행위가 공적으로 내가 평가받아야 되는데 나를 지금 돈 몇 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기꾼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김건희 의원사 그동안에 공적인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논의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보호해주고 안 보호해주고를 떠나서 나중에 공개하면 그건 진짜 억지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지금 차라리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공적 대화라는 표현이 저는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지내세요 술 한잔 할까요가 아니라 공적이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면 국정에 관한 일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본인의 막내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진에 올린 글이라든가 그동안 언급하면서 따님의 이름이 됐던 건 그러면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폭로를 하는 역할을 할 건지인지 아니면 등 떠밀려가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짜짓기가 의심되는 수사로 인해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사기꾼으로만 남을 것인지 이거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백운기 앵커님 존경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가감없이 진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 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백운기 앵커님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는데요 강혜경 씨가 어제 정말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명태균이 국짐당 의원들한테 강혜경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허위사실로 무조건 고발해라 안 그러면 건이 비리다 까발리겠다고 했다네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나요 거기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게 스모킹건이 되질 못하는 이유가 명태균이 얘기한 것만 녹취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회계자료란 말이에요 그 중간다리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하고 어떤 뭔가를 주고받았는지를 공개를 해줘야 그게 지금 스모킹건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서로 책임공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영님TV님께서는 이런 글 주셨어요 명태균 말대로 고발하면 모두 공범으로 인정하는 꼴이라 못할걸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걸 봤을 때 지금도 요즘 이제 명태균 씨 페이스북은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보는 것인데 뭔가 추가적인 행동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말 아까 김수환 평론 말씀처럼 막 등 떠벌리고 막 구속될 것 같으니까 막 폭로하면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죠 하지만 강혜경 씨처럼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잖아요 좋게 저도 사기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보수를 재건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과 입장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애국심으로 보수를 재건하는데 헌신을 당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명백한 범죄죠 저는 당연히 그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감 매직한 것도 범죄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2년 반 보면서 보수를 재건하는 건 나라를 망치고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금 그 저번에 공개한 카톡 하나로 어마어마한 파급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꼭 공익재부를 하시라 저희가 보호해드리겠다고 지금 간접적으로 연락도 드렸어요 민생경제연구소나 뛰어난 변호사들이 지금 강혜경 씨 변호를 노영희 변호사 맡고 있잖아요 우리도 명태윤 씨를 법률적 정책 사회적으로 변론이나 보호를 하겠다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을 했구나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도 나오고 노영희 변호사는 강혜경 씨가 지금 굉장한 친밀한 관계고 신뢰관계 있으니까 변호인인 걸 떠나왔고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밝혀진 거에 더 많은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노벨 댓글상 후보작들이 겁나게 올라옵니다 부산이 대의님 명태균 씨 숨을 곳은 국민 속입니다 국민 속입니다 강혜경 씨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오세요 정 안 되면 정어리 때 속으로 오시든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참 놀라웠어요 이제 강혜경 씨가 나와가지고 김영선의 공천 개입 김영선과 명태균 또 김건희와의 관계 이런 것을 공개한 것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강혜경 씨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긴가민가 했던 부분 주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왕 조문 때는 왜 저렇게 늦게 가고 뭐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강혜경 씨 입을 통해서 또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자들이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거고 있는 겁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해외 순방 때 뭐 꿈자리가 안 좋다 뭐 이래가지고 일정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 됐나요 네 그럽시다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립무사 안전병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인 혹시 장립무사 주술병이 주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풀이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표현이니까 강혜경 씨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들었습니다만 장님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지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술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의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장님 의사 안진병이 주술사 즉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칼은 잘 쓰지만 잘 못 보는 장님 무사에 비유를 했고 안진병이 주술사는 앞날은 내다보지만 밖으로 못 나가는 사람 그래서 안진병이 주술사가 장님 의사한테 올라타서 하는 형국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꿈해몽 권성동, 장지원, 윤환홍은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성비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거는 딱 맞으니까 더 신뢰가 굳어진 것 같다 저는 이것도 이건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선과 관련된 게 본국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동훈 씨라고 대변인 맡았다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사퇴해서 의아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뭔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의사에게 안 좋다는 식으로 말해서 된 것 같다 또 있네요 인수위원의 구성을 봐달라 여기서부터는 국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주술을 얘기하는 잡담의 수준이 아니라 대선 캠프에 미치는 영향력, 인수위, 즉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곳 무엇보다도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갈 때 시간이 늦어가지고 난리 나서 조문을 잘했네 못했네 이거를 또 뭔가 꿈짜리 사나운데 조문을 못해버렸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국정계의 의욕이고 외교에 있어까지 주술에 영향이 미쳤다 그리고 그 핵심에 김건희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거 믿을 것 같습니다 왜냐 김건희 의사가 그동안 주술과 관련된 논란이 너무나 많았었고 왕자 논란, 법사 논란부터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주술이 국정회까지 계획했다 이거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의 주술과 국정론담보다 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제가 한번 들어보죠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채 하는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실제 잘 맞춥니까? 네 그렇군요 그게 김건희 의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일까요?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 그게 조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네 김건희 의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그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조문 생략했던 거 앙쿠르와트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저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연결되는 고리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명 씨가 밝히기로는요 윤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난 게 2021년 6월 18일이거든요 그런데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넘어가는 동안에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요 어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적으로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은 의문이었어요 바로 그 사이에 적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처음 만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 벌써 김건희 여사한테 제가 지난번에 명태균하고 통화했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대뜸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명태균이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주술적인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썼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상의 공독으로 태어난 자손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러면서 뭔가를 교감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사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얼마나 달콤한 얘기로 들렸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앞이 안 보이는 무사고 당신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지만 주술사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어깨에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로 들렸겠어요 당신이 실질적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슈가 잠잠해지면 조국 통일에 나설 거야 남북관계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준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법사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확보해버린 거죠 정확히 당신이 V1이다 윤석열은 VT다 장림 무사에 불과하다로 서열정기까지 해준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고맙겠죠 지금 명태규 씨가 페이스북에 두 시간 전에 이 사람이니까 지금 계속 김건희 사기꾼하고 브로커로 몰리니까 내가 김건희랑 얼마나 친한 사람 떠올렸어요 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방금 이야기했던 소문을 김건희가 명태규한테 보냈네요 찌라시로 하나 입수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도는다는 식으로 보냈나 보내니까 아이고 크크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받은 사람 많네요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은 별건 아닌데 저번에 김건희랑 카톡을 공개했잖아요 이번에는 텔레그램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수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김건희가 명태규 군과 그 자식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고 하는 찌라시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규 군이 크크하면서 보내요 4월 6일인데 올해 4월 6일 아니면 작년 4월 6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는 김건희랑 공적 대화도 내가 공개할게 협박을 했잖아요 자 저번에 카톡 이번엔 텔레그램 엄청나게 소통을 했고 내가 다 보관했어요 이것도 사진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싹 다 다운받아서 2000장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놨다는 걸 또 과시한 거죠 이거는 지금 텔레그램 주고받은 내용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요 캡쳐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주받았다는 건 이 앞뒤로 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둘이서 지금 어떻네요 네 김건희 여사님 이게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이는데요 명태규 군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 이거는 이제 어디 정보지라시가 그 밑에 이거는 누가 쓴 건가요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이제 그러면은 왼쪽에 이거는 김건희가 보낸 거네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딱 보내니까 명태균 씨가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이거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낸 텔레그램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한 게 작년 11월이에요 그럼 이 4월이면 올해 4월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올해 4월까지도 지금 텔레그램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거 직전까지 네 올해 4월 총순 때까지 그런데 이때 이 찌라시 정보를 누가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김건희한테는 이런저런 정보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옛날에 십상시 관련된 거 이런 거 올렸을 때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박관천 경정이 그걸 맨 먼저 이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박관천 경정고가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데 이건 나름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누군지를 이 사람이 이제 보고를 올렸는데 김종인 이준석도 사주를 보러 찾아갈 정도로 입소문이 난 인물이다 과거에 창원일대에서 공중전화부책 만드는 사업하다가 공중전화가 없어지니까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김건희가 전국에 유명하다는 점쟁이들은 다 찾아가고 막 그랬을 거니까 만나서 뭔가 통한다는 것을 느꼈고 내가 대통령 만들어줄게요 뭐 이렇게 이제 큰소리 쳤을 거고 몇 가지를 착착착 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딱 맞아 떨어졌을 거라고 짐작이 가네요 짐작이 가요 그런데 이게 밑에 글이 윗글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 같고 밑에 이제 명태균 씨가 답장을 단 부분이 이미지 아래에 나오는데요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 저냥 여러 가지 이게 끝에 소문이 있으므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굉장히 뉘앙스가 애매하거든요 이은주 아니 이은주님이 그거를 보내오셨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 취소 위약금이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8억 6천만 원이랍니다 이 돈은 혈색 아닌 명태균 씨가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독일 순방 취소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엘리자베스 이왕 관련인 거고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는 아마 제가 보기에 점쟁이 말을 들었다기 보다는 김건희 안 가니까 너도 못 가 이렇게 해서 안 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아무튼 처음에 3억 얘기 나오더니 이제 8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돈 명태균 씨가 물든지 김건희가 물든지 물어야죠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냅니까 너네들이 안 갔는데 그렇죠 그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런 찌라시가 돌아와요 하고 상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이다 과장된 소문이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면서 그런데 대충 소문으로 그냥 끝났다 팩트를 하긴 안 되고 책임 소재를 보통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이거 퍼트린 놈을 혼내야 된다 그런데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아니요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 차례 지금 밑에 글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쭉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음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 이걸 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일정하게 사실이 사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안심해 하셔도 돼요 소문 그냥 그냥 헛소문처럼 파진 거다 아니 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글이라는 거예요 영태희 씨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소문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거죠 크크크 즐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간에 아는 사이에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는 사이가 두 사람이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인경 씨 얘기를 결합을 하면 실제로 이랬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소문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하면 그냥 자자들 소문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 두 분을 제가 아주 깊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최순실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왔었다고 합니다 좀 신만 용어로 저 여자 누구냐 왜 대통령한테 저런 식으로 접근하냐 심지어 왜 메시지에 손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냐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잘 안 받아들였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기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흘러나온 말이 이런 찌라시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사의 동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공개되지 않거든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명태기신 그거를 일부는 약간 즐긴다 왜냐 그 찌라시가 퍼지면 도대체 명태군이 어느 정도 위력이길래 이런 게 나오냐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의 좀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일에 국정농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실제로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건 정말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꾸 읽을수록 더 재미있는데요 이런 소문이 있다 그러면서 명태규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신상까지 지금 여기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은 누구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 사람 조언 때문이다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놀라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키크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자기 얘기잖아요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하면서 그 다음에 아 이건 소문으로 그래도 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 책임소재 불분명하게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맥락이에요 얘기로는 그러니까 개입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국사에 오늘 원래 2부 주블리 안보 특강 있는 시간이죠 김병주 의원님께서 지금 국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사실 좀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파병돼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라도 연결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전화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분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안진걸 소장님 삼행시 또 백운기 삼행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정필성님께서 또 김성환 평론가 전혜연 원장님 좀 아쉬워할까 봐 또 보내주셨네요 정필성님 멋쟁이에요 전혜원 원장님부터 먼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가슴이 떨리는데요 운을 띄울까요 띄워주세요 전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예 예현님 현 현재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또 한 번 구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이런 걸 안 당해봐서 저는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 김이 모락모락 열불나는 형국입니다 성 성질 날 때는 완 완만한 성격의 보유자 성화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필성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어리 몰 광고 듣고 또 2부 김병주 의원 주불리 안보 특강 이어갈 텐데요 오늘 오후 4시에 백운기와 딥블루 있는 시간이죠 김석우님께서 김석우님께서 4시에 들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광고 아님 보스 형님 쏘리 그러셨는데 광고 아님 보스 형님이 즐겨쓰는 전매 특허 발언인데 그걸 대신 써서 미안하다 이 말씀이죠 제 대신 이렇게 또 들어와 예고까지 해주시니까 김석우님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14000명을 넘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정어리 몰에서 준비한 상품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정필성님 댓글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정어리원님들 오늘 또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광고기 정말로 조심하시고요 순살 장어탕 오늘 온단해요 기대됩니다 뜨끈한 국물에 쇠주 한 잔 먹고 입가심으로 윤정부 뒷담화 까서 술 한 줄 알고 푹 자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정필성님 감사하고요 지금 박달홍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박달홍게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체로 아주 맛있다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꽃게 같은 걸 예상하고 주문하셨다가 생각보다 조금 작고 그래서 실망한 분들도 가끔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은주님께서 시켜서 드셔봤는가 본데요 연지홍게 정말 훌륭합니다 대신 2만 9,900원을 지불하고 12,990원짜리 홍게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성비 짱이지만 반드시 가격 대비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아 2만 9,900원을 지불하고 12만 9,900원짜리 홍게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개가 비싸지요 그런데 박달홍게 3kg에 2만 9,900원에 무료배송까지 하면서 이걸 또 너무 꽃게처럼 큰 살 이 정도까지는 아닐다 하는 말씀인데 드실만해요 거미줄 최종환님은 이쪽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홍게 3만 원에 10마리를 쪄서 박싱 택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거 너던마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큰 거는 개딱지에 밥 말아 먹으면 환상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또 그 가격으로 이렇게 드리면 저희가 못 드릴 거예요 정어리 모래에서 그런 고충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감안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3만 원에 박달홍게 맛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어리 모래에서 추천하는 상품들은 실망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어리 모래 광고 듣고 김병주 의원과 주글리안부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소감 평론가님 전해온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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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